자 변수 근데 이놈들 유튜브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카페 원고 스캔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카페 원고 사장 원고를 얘기하네 사장 원고 스캔한다는 말이야 그런 거 같아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블로그 메인이에요 블로그 메인으로 찍는거야 아 이거는 네이버 고객이 코리안이라서 그러지 네이버 고객이 코리안이거든 네네 블로그나 카페 쪽이 더 우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스캔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ennt 주의하 주의하 주의하